엄마, 인증사진 못 건졌어, 지금. 인증사진은 뭐. 이리로 와봐. 웃어, 엄마. 자연스럽게. 움직여. 자연스럽게. 그렇지, 그렇지. 어떻게 해. 누가 나를 불렀다, 엄마. 누가 나를, 기순아. 그러면 이렇게. 뒤를 보고 있다가. 기순아. 그렇게, 그렇게. 자연스럽다. 한 번 더, 한 번 더. 정기순. 왜? 예뻐, 예뻐, 엄마. 이거 봐. 하니까 예쁘잖아. 자연스럽지? 자연스럽지? 왜 그렇게 웃었어? 잘 찍어줘, 그럼, 엄마. 거기서 그걸 살짝 걸쳐서, 엄마. 요가 선생님처럼. 또 다른 포즈. 다른 포즈? 몇 번이나 찍는 거야, 됐어? 어? 몇 개 안 찍었잖아. 많이 찍으면 건지느라고 힘을 안 들지, 뭐. 진짜. 엄마 여기 잠깐 앉아 봐. 사진 좀 골로 가자. 너랑 그만... 아, 진짜. 왜? 어? 이게 뭐야? 꼼꼼해서 안 보여. 이게 뭐냐고. 사람이 없어, 이거 너 아냐. 네가... 더 돌려봐. 많이 찍었으니까. 꼼꼼해서 안 보여. 아니, 저기 초점이 나한테 맞춰지지 않고 여성이 맞춰졌어. 여기에서는 너 얼굴에 딱 맞췄어. 그런 거 잘 나왔잖아, 이거. 뭐가 잘 나와? 확대해서 봐. 시커먼데. 됐잖아. 이거 새카먼 건 내 탓이냐? 햇빛 탓이지? 사랑하는 마음으로 찍어야지, 엄마. 그 대상을. 너무너무 사랑해. 그 마음이 여기 표현이 안 됐잖아. 네가 막 빨리 여러 방 찍으라 그러니까 그렇게 됐잖아. 한 방만 딱 찍어. 알았어,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방. 마지막 한 방. 어두워서 잘 안 나와. 좀 가까이서 찍으라, 엄마. 그래. 아, 배경이 너무 좋다. 어때, 어때? 잘 나왔어? 가까이 찍으니까 좀. 엄마도 해, 엄마도. 아니, 저기가 뒤에 배경이 잘 나왔지. 아까 거보다 훨씬 나지 뒤에 배경이 다 보이고. 나, 나, 나. 나를 잘 찍어달라고, 엄마. 잘 찍어서 어떻게 더 이상 잘 찍냐? 엄마 말이 맞어. 엄마 말이 맞어. 엄마 말이 맞어. 능력이가 한 개인데 뭐.